안녕하십니까. 해외옵션 전문가 박명길입니다. 벌써 이번 주 들어와서 비도 좀 내립니다만 이제 가을,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또 겨울, 천연가스가 또 날뛰는 계절이 오려는지 아니면 조용히 끝나려는지 그런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미국은 증시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지금 미국은 홀홀 위로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지금 코스닥은 1000포인트 오늘 기준으로 넘겼고요. 그런데 코스피는 아직 3000을 회복 못 했고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는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지금 원자재,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원유도 좀 주춤하고 대신에 농산물이 좀 이번 주에 좀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하고 농산물이 좀 올랐고 나머지 지수만 지금 미국만 홀홀 날고 유럽도 좀 날고 있고 나머지 상품은 옵션 할 수 있는 선물에서 상품은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오늘 또 현재 이 시간 현재 원유는 좀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최근에 4개 연속 강의가 뭐였습니까? 전략 강의였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전략에서 구체적으로 전략 강의. 양매수는 초반 강의에서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양매수까지 한꺼번에 살펴보면서 양매도까지 분석하는 겁니다. 즉 양매수를 분석한다는 소리는 반대로 양매도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양매도 위주가 아니라 양매수를 먼저 제가 언급한 이유는 양매수도 간혹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85%가 매도가 유리하고 매수가 15% 정도 유리하다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15%도 간혹 효과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매도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매수도 살펴보는데 구체적으로 극외과. 처음에 등가. 등가 양매수 양매도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등가에서 조금 멀어진 행사과들. 등외과. 등외과. 세 번째 외과. 좀 먼 외과가 있습니다. 먼 외과. 네 번째 오늘 극외과라고 합니다. 등가 등외과 먼 외과. 오늘 네 번째 극외과. 극외과가 뭐냐라는 걸 오늘 한번 공부할 겁니다. 양매수 양매도 전략.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외 옵션 공부 방법입니다.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시스템자분들이 방송을 우연히 들었어요. 접을 처음 다른 주식만 보다가 이 방송을 처음 접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몰라요. 그럴 때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이 나갈 겁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참여코드 4854를 통해서 치고 들어오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들어왔는데 무슨 말을 질문해야 할지 몰라. 저거 지금 오늘 강의만 첫 강의만 들은 사람들은 저게 뭐지? 라고 지금 성당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 강의를 1강부터 오늘 18강입니다. 오늘까지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궁금한 점은 곧바로 소통방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게 돈 되는지는 알겠는데 수익이 85% 숙률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뭘 물어봐야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는 게 궁금하시면 먼저 특히 1강부터 4강을 반복해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특히 1, 2강을 들으면 옵션 매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본격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전문가님 이건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인데 몰라서 소통방에 들어오면 제가 다시 강의를 1강부터 18강까지 링크를 올려놓기도 하는데 혹시 개별적으로라도 다시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델리TV를 치십시오. 그 다음에 박명균을 치면 제 강의가 모두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해외옵션 1강 치면 첫 번째 강좌가 나와요. 아니면 또 그 다음에 2강, 해외옵션 2강, 그 다음에 해외옵션 3강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제 강의가 모두 나옵니다. 그러면 특히 이 1강, 2강, 3강, 4강을 반복 청취하면 아, 옵션이 이런 거구나. 옵션 매도가 이런 메리트가 있구나라는 걸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우연하게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저게 뭐지? 뭐 안드로메다 얘기인 것 같아요. 저 먼 우주 얘기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들어오셔서 1강, 2강, 3강, 4강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욕심내지 않으면 우리 제목의 인생 재테크 해외 선물 옵션이잖아요. 평생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눈 볼 줄 알고 모니터, 손가락 까딱까딱 할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평생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극외과 양매수, 양매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극외과란, 다른 말로 극외과격입니다. 극외과격. 극이란 말을 붙습니다. 외과격은 외과격인데 극외과가 뭐냐. 극외과격이란 현재 선물 가격에서 현재 원유가 한 70, 80달러 정도 됩니다. 80달러 정도. 79달러, 80달러. 이 현재 선물 가격에서 상당히 멀리, 빨간색 돼 있습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가격 행사가로서 가격입니다, 가격. 도저히 도달 불가능한, 도달 불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하는 행사가를 말합니다. 즉, 현재 가격 움직임으로 볼 때 도달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지금 또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방송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그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처음부터 콜옵션 매수는 뭐다, 콜옵션 매도는 뭐다, 또 푸드옵션 매수는 어떤 것이다, 푸드옵션 매도는 또 어떤 것이다 라는 걸 매일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감을 잡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극외과란 현재 선물 가격, 현재 원유가 80달러입니다. 80달러 현재 선물 가격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가격의 행사가로서 도저히 도달 불가능한 가격대 옵션 매도는 어디까지 오를까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80달러입니다. 한 3개월 후에 원유가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혹은 4개월 후에 11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옵션 매수자입니다. 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옵션 매도자입니다. 거꾸로 현재 80달러입니다. 원유가 지금 모든 게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락해서 40달러까지 3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푸드옵션 매수자입니다. 그런데 40달러까지 3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푸드옵션 매도자들입니다. 우리는 큰 줄기는 옵션 매도입니다. 그 사이에 합성으로 옵션 매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전략상 큰 줄기는 옵션 매도입니다. 현재 80달러야 원유가 몇 개월 동안 계속 60에서 85달러까지 왔다가 됐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런데 이게 3개월 후에 4개월 후에 110달러까지 30달러 이상 40달러 이상 오를 수 있을까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옵션 매수자 오른대 배팅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거야 못 올라올 거야 아무리 경기가 살아나도 원유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 국문장이 늘어날 거야 절대 110달러까지 120달러까지 옳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옵션 매도자입니다. 또 거꾸로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다시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이 되더라도 40달러까지는 30달러까지는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옵션 매수자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40달러까지 충분히 하락할 수 있어 3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옵션 매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달러까지 120달러까지 오르지 않고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에 더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옵션 매도자의 자세입니다. 극혜가 그런데 극혜가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원유가 80달러입니다. 저는 110달러 정도를 극혜가로 보는데 더 보수적인 분들은 120달러를 보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110달러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 120달러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는 아니야 40달러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나는 극혜가를 40달러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30달러 나 불안해 40달러 올 수 있을 것 같애 30달러로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3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극혜가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는 50달러 50달러 50달러면 충분하다 50달러까지 절대 안 올 거야 라고 좀 더 극혜가이지만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는 아니야 100달러 절대 안 올 거야 라고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기준점은 잡아야 됩니다. 이 전문가는 저는 그럼 대체 극혜가를 어디로 잡느냐라는 걸 한번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연구니까 이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양매수가 유리할까 양매도가 유리할까 지금 1강 등가 양매수 양매도 했습니다. 전략강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등외과 등외과 양매수 양매도 세 번째가 먼외과 양매수 양매도 세 번 다 이전 강의 오늘 14강의 극혜가입니다. 극외과 양매수 양매도 이게 18강 17강 16강 1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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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강 17강 18강 오늘 방송 4개 전략강의 했습니다. 공통점으로 대부분 누가 이겼습니까? 양매도가 이겼습니다. 양매수가 원유 같은 경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양매도자들은 손절하고 하나 더 들어가면 됩니다. 손절하고 더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양매수 양매도 똑같이 분석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훨씬 이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비록 제가 제목의 양매수 양매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지만 결론은 양매도로 귀결되는 겁니다. 양매수가 유리할까 양매도가 유리할까 당연히 매도가 유리합니다. 양매도가 꼭 네이키드 매도일 수도 있고 양매도일 수도 있고 양매도일 수도 있고 매수보다는 매도의 방점을 두고 옵션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극외과 양매수 양매도 분석입니다. 조건 조건을 두 가지 달았습니다. 4개월 남은 옵션으로 진입한다고 가정했습니다. 4개월 변동성 고려 않고 그냥 무작위로 진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조건 두 번째 그럼 극외과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아까 원유 예를 들어 80달러인데 원유가 현재 80달러인데 누구는 120달러 누구는 30달러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가격을 100달러 내외에서 받습니다. 4개월 동안에 100달러 먹으려고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이 100달러니까 양쪽이면 고박이니까 200달러겠죠. 4개월 동안에 200달러 벌려고 나름대로 안정적이라 생각해서 도달 불가능한 가격 위로도 도달 불가능하고 아래로도 도달 불가능한 가격이라 생각했을 때 가격이 한 100달러 정도 극보수적으로 한번 접근해 봤어요. 실은 이것도 엄청납니다. 계산해 볼게요. 옵션 종목이 통화에서 통화에서 3개 지수에서 지금 제가 이용하는 증권사입니다. 2개 S&P하고 나스닥 그 다음에 에너지에서 2개 농산물에서 3개 금속 금 하나 채권 채권이 2개입니다. 10년물 채권하고 30년물 채권하고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 5개 6 7 8 10 13개입니다. 13개 여기에서 10개만 진입한다고 합시다. 10개만 S&P하고 나스닥은 하나로 보고 채권도 하나로만 보고 농산물은 좀 움직이면 다를 수 있습니다. 비슷할 수 있는데 통화도 약간씩 달라지고요. 10개를 똑같이 200달러 먹으려고 양매도니까 200달러입니다. 한 종목당 200달러 그럼 2,000달러입니다. 증거금은 얼마 안 될 겁니다. 2,000달러 한 계약씩만 진입했을 때입니다. 한 계약씩만 진입했을 때 4개월 동안 2,000달러 버는 겁니다. 여기서 2개약 정도 진입했습니다. 그럼 뭐야? 4,000달러 3개약 정도 진입했습니다. 6,000달러 많으면 4개까지 귀상은 안 왔으면 좋으시죠. 자금에 따라서 자금이 많으면 달라져요. 4개까지만 하면 8,000달러입니다. 증거금은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 4개월 동안 각 종목당 4개만 진입해도 8,000달러입니다. 8,000달러 4개월 동안에 그럼 1개월 동안에 2,000달러 개념이겠죠. 200만 원 정도 1달러당 1,000원 그냥 잡았을 때 결코 작은 금액 아닙니다. 이런 게 쌓여서 계좌가 불어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기회되면 이 계약을 몇 계약을 진입해야 할지 한번 기회 있으면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단순하게 한 계약만 진입했을 때 가격 추이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4개월 남았으니까 한 포지션당 200달러 양쪽이니까 양 매도니까 400달러 가격이 200달러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맞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S&P라든가 금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은 200달러를 잡을 수도 있어요. 또 가격이 낮은 거 옥수수라든가 통화 그런 종목들은 100달러로 조절할 수 있고 투자자마다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무작위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100달러로 각 종목당 100달러로 한 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S&P로 봤습니다. S&P 12월물로 한 번 12월물 옵션으로 한 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S&P 12월물 옵션 만기일은 12월 17일 4개월 전은 8월 17일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일이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12월 17일 4개월 전이 8월 17일입니다. 이때 12월물 옵션의 기초자산은 12월물 선물입니다. 항상 이걸 봐야 됩니다. 지수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월물에 따라서 큰 가격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농산물은 또 에너지는 좀 심할 수 있어요. 특히 천연게스 같은 경우 옥수수 밀대도는 상당히 월물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꼭 이 기초자산이 뭔지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기초자산이 뭐다? 그러면 제 강의 1강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또 소통방에 오셔서 질문하시고요. 이 기초자산이 뭔지도 모르고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 그냥 눈에 보이는 보통 화면을 켜면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는 선물 창이 띄어집니다. 그것만 보고서 저 먼 3개월짜리 남은 거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초자산 옵션의 기초자산 선물이 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2월 8월 17일 날 선물 가격을 봐야 되겠죠. 이게 등가입니다. 등가 현재가 선물 현재가 4,433.5입니다. 정상가라 그래요. 종가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요. 정상가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3시 45분에 선물 주식장은 3시 반에 끝나지만 선물장은 3시 45분에 끝나잖아요. 그 3시 45분 그 가격이 종가입니다. 하루에 마지막 가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종가로 개념 말하지 않고 정상가 그때 장 끝날 때 본장이라고 했어요. 장 끝날 때 그 부근에서 평균 가격을 냅니다. 우리보다 좀 더 현실적이에요. 정상가 그 가격이 4,433입니다. 그럼 이럴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 4,433을 기준으로 해서 12원을 옵션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100달러 되는 거 8월 17일 기준으로 100달러짜리 되는 거 행사가가 얼마가 되느냐 보니까 콜옵션은 5,150 푸드옵션은 1,800 어? 상당히 차이가 심하네요. 현재가가 4,430입니다. 4,430 이렇게 잡읍시다. 여기서 100포인트이면 4,530 4,630 빼면 5,150하고 4,430 차이하고 아래 푸드옵션 1,800은 상당히 커요. 콜옵션 쪽은 등가에서 별로 안 떨어졌는데 푸드옵션 쪽은 상당히 멉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수 특성상 그렇습니다. 지수는 한 번 언제 블랙스완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푸드옵션이 항상 가격이 높습니다. 그냥 가격만 제가 100달러 부근에서 찾아봤더니 행사가를 먼저 행사가를 찾는 게 아니라 가격 기준으로 제가 이 규격가를 찾아봤습니다. 100달러 내외에 내서 그러니까 2.5 2.05가 102.5달러입니다. S&P는 1당 50달러입니다. 승수가 50입니다. 50 곱하면 돼요. 그래서 100달러 되는 부분이 콜옵션은 5,150 푸드옵션은 1,800입니다. 이걸 한 번 차트로 보겠습니다. 차트로 8월 17일 선물 정상가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 중세입니다. 4,433 그런데 제가 콜온 얼마 들어간다 했어요? 5,150 들어간다 했죠. 푸순 1,800 들어간다 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HTS 화면을 띄우면 아래가 3,600 위에가 4,600 5,100이 안 나와요. 5,150이 1,800이 안 나와요. 눈으로 보면 이 정도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더 아래에 있을 것 같은데 아래쪽은 1,800은 그래서 실은 여기서만 봐도 도저히 5,150은 또 1,800은 불가능한 가격대입니다. 왜? 화면에 안 보여. 화면에 안 보일 정도로 먼 외과입니다. 극외과라고 그래요. 극외과 이걸 다시 한 번 이 치수를 다시 만들어서 집어넣어봤습니다. 좀 좁아졌죠? 이 폭은 그러면서 1,800입니다. 이 자리가 1,800 뭐 까마득합니다. 최저점이 얼마 하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3,200 3,300 정도 돼요. 여기서도 더 멀어져요. 그 다음에 최고가가 4,662 며칠 전에 어제인가요? 그런데 5,150 이 정도 됩니다. 거리사건으로는 이게 2배 3배 정도 되겠죠. 아래쪽이. 그래도 푸드옵션 가격이 높아요. 이 가격 5,150 1,800 현재 가격 얘기입니다. 이 날 이 기준에서 위로는 5,150 아래로는 1,800 위로는 5,150까지는 절대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100달러를 먹기 위해서 진입하는 겁니다. 또 아래로는 1,800달러까지는 절대 1,800까지는 S&P가 하락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면서 100달러를 먹기 위해서 진입하는 겁니다. 양 매수니까 승리한다면 매수는 만약에 먹은다면 얼마나 먹을지 몰라 엄청나게 수익이 많습니다. 손실이 100달러로 한정시키면서 수익은 무한정이에요. 그런데 옵션 매도는 이득은 딱 100달러밖에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손실은 무한정이에요. 그런데 이 범위 안에만 있으면 이 범위 안에만 있으면 다 먹는 겁니다. 실은 이날 들어갔잖아요. 8월 17일 날 8월 17일 날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11월 지금 5일입니다. 한 달 좀 더 남았다. 한 달 10일 정도 12일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5,150달러 안 오면 100달러 먹는 겁니다. 또 1,800 도달하지 않으면 100달러 먹는 겁니다. 옵션 매수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옵션 매도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콜 5,150 푸트 1,800 8월 17일 날 2.05 2.05 동시에 같은 가격이 들어갔습니다. 양합이 4.1 200달러 좀 넘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 기준으로 정상가 기준으로 0.45입니다. 양합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좌에서 플러스 되는 겁니다. 이게 옵션 매도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 사이에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이때 올랐죠. 그러면 콜 5,150 5,150 자리가 타격을 잇겠죠. 이때 하락했어. 그러면 푸트 1,800 자리가 타격을 잇겠죠. 다시 또 급등했죠. 그럼 5,150 타격을 잇겠죠. 과연 정말로 타격이 있는지 즉 가격이 얼마나 확인되는지 볼까요? 특히 이때는 많이 하락했잖아요. 언제쯤이야? 10월 달 9월 말 10월 초에 그런데 가격을 보겠습니다. 푸드옵션 볼게요. 푸드옵션 9월 말 9월 말 이 정도입니다. 2.05인데 푸드옵션이 선물이 하락했으면 푸드옵션 가치가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날 9월 21경에 좀 반등하듯이 다시 하락합니다. 콜옵션 최근에 많이 상승했잖아요.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최근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의 콜옵션이 올라야 돼. 그런데 안 올라요. 계속 이 정도 유지하는 거야. 왜 5,150 50은 도저히 한 달 10일 동안에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또 1,800 아래쪽으로 1,800은 도저히 불가능한 가격이다 라고 해서 가장 최하 가격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양매수도 좋고 양매도도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양매수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가 같은 경우 양매도가 이것만 두고 보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양매도 들어갔어도 한 번쯤 200%, 300% 손절해도 돼요. 1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손절하고 200달러 혹은 300달러 되면 손절하고 또 들어가면 됩니다. 계약수가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S&P 500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양매수, 양매도. 그 계가 4개월 남은 거 결론은 누가 이기더라? 양매도가 이기더라. 양매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가장 많이 한 옵션 중에 하나가 골드 금입니다. 골드 12월물 옵션으로 보겠습니다. 12월물 만기일은 11월 23일입니다. 그럼 4개월 전은 7월 23일입니다. 골드 12월물 기초자산은 12월 선물입니다. 그날 7월 23일 날 진입한다고 했을 때 그날 선물 가격이 얼마냐 1,805 입니다. 그냥 1,800 잡을게요. 간단하게 1,800 이럴 때 행사가로 규격가를 판단하지 않고 조건 2에서 말한 것처럼 가격으로 100달러 부근에서 제가 행사가를 선정했습니다. 위쪽으로는 2,500 지금 1,800 이니까 2,500 얼마 700 포인트 위죠. 700 아래쪽으로는 1,400 400 포인트 아래네요. 이럴 때 각각 100달러 100달러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수와는 달리 지수와는 달리 금은 콜 쪽이 프리미엄이 더 높아져요. 현재 가격에서 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700포인트면 이것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잖아요. 포인트로 보면 떨어지는 간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콜 옵션이 더 가격이 나갑니다. 항상 금 특성상 그래요. 금은 항상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콜 쪽이 항상 프리미엄이 높아요. 투적보다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윕니다. 현재 가격에서 떨어진 가격보다 그런데 가격은 100달러 똑같아요. 지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럴 때 이걸 차트랑 보겠습니다. 차트 이때입니다. 7월 23일 극락이 많았죠. 추세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등하느냐 아니면 부딪혀서 내려오느냐 일단 부딪혀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지금 지금 내가 제가 위로는 2500이었죠. 아래로는 1400이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HTS 화면상에서 볼 때는 가격이 안 나와요. 이거 1700 2100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가 안 보여요.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우리가 진입하려는 가격은 극예가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가격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화면에 없는 가격이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숫자를 직접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위쪽 2500 아래쪽에 1400 현재 가격에서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1400 2500 위쪽이 훨씬 더 간격이 더 넓잖아요. 그런데도 가격은 100달러로 고정시켜봤어요. 최고점 2123 최저점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얼마 정도 될까요? 1600대 좀 아래입니다. 1400대 현재로서 도저히 도달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행사 가격입니다. 이걸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콜 2500 풋 1400 7월 23일 콜은 정상가 1회 1위 100달러 입니다. 1.1 110 달러 입니다. 11월 3일 기준으로 0.1 달러 0.1 각각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 언제부터 콜 쪽은 언제부터 0.1 이때부터 이때부터 9월 14일부터 푸 쪽은 10월 19일부터 이미 콜을 이때 청산해도 돼요. 청산해도 10달러 그냥 소실 보고 10달러 그냥 입절하는 겁니다. 푸 쪽은 이때 19일날 굳이 만기까지 안 가져가고 12월 11월 23일인데 이제 금방 끝나잖아요. 며칠 안 남았으면 들고 가도 되고 여기서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이때 들어갔는데 이때 급락했잖아요. 8월 9일날 8월 9일날 한번 푸드옵션 가격 보겠습니다. 8월 9일날 푸드옵션 1.1인데 1.9까지 올라갔죠. 2배까지는 못 올라갔네. 급락했을 때 그러더니만 다시 이때부터 선물이 오르니까 푸드옵션 가격도 급격히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최저점에 도달했어요. 왜? 1400 도저히 불가능한 가격이다. 콜 쪽은 볼까요? 콜 쪽은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 4일동안만 약간 높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콜 쪽은 처음에 진입한 며칠 이후로 다 가격이 낮아졌어요. 푸 쪽은 이달 1.5고 이때만 좀 높고 나머지는 다 매도자에게 유리한 가격입니다. 결론 옵션 매수를 할 것이냐 옵션 매도를 할 것이냐 특히 먼 외과 특히 먼 외과로 갈수록 옵션 매도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200달러 먹으려고 들어갔어요. 그냥 다 먹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입결했겠죠. 180달러 넘었겠죠. 이게 옵션 매도의 장점입니다. 비록 제가 옵션 매수도 설명합니다만 옵션 매수의 반대편에 옵션 매도자가 웃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옵션 매도가 뭐지? 라는 게 지금 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1강부터 이 강의 제 강의 1강부터 차근차근 들으십시오. 제가 예전에는 이런 방송을 안 했어요. 그냥 소통방에 들어오시기만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주부턴가 제가 소통방에 유튜브 들어가서 직접 다운받아가지고 1강부터 17강까지 다 업로드 해놨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업로드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알아야 뭘 한다고 저게 뭐지? 라고 하는 거 저도 이제 방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본 다 안다 생각하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시면 전혀 몰라 저게 뭐 둥그런 잡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강부터 반드시 들어보십시오. 특히 모르면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모르면 또 질문을 언제든지 하시고 옵션 매수가 뭐냐 옵션 매도가 뭐냐 그 싸움에서 옵션 매도가 유리하더라 그런 것을 방송을 들으면서 질문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처럼 쉬운 투자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쉬워요. 진입 처음에 진입할 때 개념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누워서 떡 먹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원유 옵션 한으로 보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니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원유 12월물 옵션으로 보겠습니다. 만기일은 12월 23일 11월 그럼 4개월 저는 7월 23일 기초자산은 12월 선물입니다. 7월 23일날 선물 가격이 69. 70달러 잡읍시다. 그럴 때 가격을 100달러 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106달러 32달러 70달러인데 32달러 아래쪽으로 위쪽으로는 106달러 36포인트 40 38포인트 비슷하네요. 이때 가격이 100달러 정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날 이 정도 7월 23일날 이 정도입니다. 69.66입니다. 70달러 잡을게요. 이럴 때 화면상 아래쪽에 32달러는 보이더라고요. 왜? 저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위쪽은 106달러는 80억이 가장 커요. 106달러가 안 보여. 그래서 화면을 다시 한 번 조정해 봤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여기가 106달러입니다. 105달러죠? 110달러죠? 106달러. 아래쪽에 32달러. 여기서 이 정도 갭입니다. 그럼 100달러 100달러 먹습니다. 200달러 210달러 정도 수익을 생각하고서 양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가격을 정상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콜 106 푸트 32 7월 23일날 110달러 콜은 110달러 먹으려고 들어갔고 푸트 100달러 먹으려고 진입했습니다. 210달러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날만 콜 좀 플러스 됐죠? 120달러 10달러 이득이었고 콜만 보겠습니다. 먼저 콜만 110달러보다 위쪽에 있는 가격 없어요. 이때 있었구나. 이때가 한번 찾아봅 보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초입니다. 12달러 다 내려왔다가 0.1까지 왔다가 다시 올랐네요. 10월 초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10월 10월 11일에 팔았으면 10달러 들어가서 140달러 매도하면 130달러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누가 알겠냐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편하게 옵션 매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푸스는 봅시다. 푸스는 이때 좀 이때만 플러스 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마지막 보십시오. 며칠 안 남았습니다. 0.01 가장 10달러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돼. 모르게 10달러에 누가 매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최 아래 가격에 도달했습니다. 그만큼 옵션 매도자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옵션 매도자는 결국에는 시간상으로 죽는 게임이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옥수수. 옥수수 12월물 만기 12월물 보겠습니다. 옥수수 옵션 12월물 만기 12월 26일 4개월 전은 7월 26일 기초자산은 12월 선물입니다. 17월 26일날 옵션 가격은 뭐야 선물 가격은 12월 선물입니다. 546 어포스트로피 6인데 그냥 우리는 546.6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546 547을 잡아봐도 돼요. 이럴 때 가격을 두고 봤어요. 원래 가격은 옥수수는 더 낮춰야 됩니다. 원래는 118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행사가 800 콜옵션은 800 푸트옵션은 420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날입니다. 7월 26일날 546 입니다. 이 정도 이럴 때 아래 아래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래쪽 420은 가격이 보여. 그런데 여기 600 800 달러가 안 보여요. 그래서 8달러입니다. 8달러 가격을 조정해 봤습니다. 기준으로 여기가 800입니다. 거의 2배 이상 높죠. 콜족이 지금 인플레이션 그런 것 때문에 화두가 돼서 콜족이 항상 지금 농산물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거 아닌데 지금 시기로는 농산물은 콜족이 프리미엄이 훨씬 더 높아요. 똑같이 두 배 간격 현재가를 기준으로 해서 두 배 이상 푸트에 비해서 더 떨어져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 정도 떨어진 것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그럴 때 한번 이 가격을 보겠습니다. 콜 420 푸트 콜 800 푸트 420 2.3 2.3 그럴 때 마지막 지금 가격입니다. 가장 최하점에 와있습니다. 가장 최하점 그냥 옵션 이걸로 보십시오. 과연 옵션 매수가 유리한지 옵션 매도가 유리한지 여러분 눈으로 봐도 확인돼요. 자 오늘 종목 4개로 옵션 매수하고 옵션 매도 양매수 양매도 그중에서 극외과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도저히 행사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판단한 가격대를 진입했습니다. 그건 그런데 투자자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극외과를 생각하는 지점이 그런데 오늘 연구 기본 조건은 4개월 전으로 끊었고 변동수 고려 안 했고 그다음에 가격을 그냥 100달러로 통일시켰습니다. 100달러 부근으로 누구는 200달러로 부근으로 통일시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80달러 부근으로 통일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서 계약수 너무 작잖아요. 실은 작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좀 더 욕심을 내면 증거금에 따라서 계약수를 늘릴 수 있어요. 계약수를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됩니다. 그 이름도 말할 거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양매수 양매도 규격과 진입하는데 결국에는 양매도가 이기더라 라는 걸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 양매도가 뭐지? 양매수가 뭐지라는 질문이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 강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참여코드 치시고 들어오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제가 거기에 소통방에 1강부터 오늘 18강까지 이제 업로드해 놓을 겁니다.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또 그냥 유튜브에서 이데일리TV 박명균을 치면 제 강의를 다 볼 수 있어요. 1강부터 18강까지 언제든지 특히 1강부터 4강까지 반복해서 청취하면 특히 1강 2강이 가장 중요해요. 그걸 반복해서 청취하면 아 옵션 매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감을 잡습니다. 처음에 진입이 어렵지 처음에 개념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너무나 쉬워요. 아 이런 쉬운 투자가 있었구나 너무 쉬워서 방심하기도 합니다. 그걸 제가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마라. 간혹 터질 때 있으니까 터지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실은 나머지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만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설명할 시간은 없었고 다음 시간에는 모든 걸 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옵션 매수 양매수와 양매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